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누가 말씀하시는거죠? 이 새끼 잡아야 대가리 크네 저쪽으로 달려갑시다 야차형 쪽으로 가고있어 서! 스탑 스탑 브라더 뒷자반 뒷자반 뭐야 총 쏴 저기 어떤 놈이 총 쏴 달리던 애 친구다 친구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어 제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유튜버 어딨어? 아 나 두발밖에 안남았어 잡았어요? 존나 떼왔는데 나 쟤 치기해줘 내 제발 이리로 와 시키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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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쏘는 있어 총 쏘는 있어 거기 조심해 여기 에너지 랭크 굳이 가세요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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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우리 뒤에 처음으로 쏴자 나 권총도 없는데 어떻게 뒤로 빠져야겠다 권총 드릴게 권총 드릴게 총 없는 분 나 나 나 후부후부후부 아 이거 드세요 후부 존나 애들 때리고 있는거 내가 그냥 땄어 잘 먹을게요 좋은일에 쏠게요 어 대영향 탄창 왜 들고 가세요 저 저 주세요 오케이 감사 가자 가자 개싸움이다 개싸움이다 앞에 나무 큰 나무 오케이 오케이 아 봤어 봤어 아씨 여기 못나가 나올 수 있어 여기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아 아 아 아 잠시만 몇번 몇번 아 저기 건물 옆에 있네 저기 아 아 이런 울타리 쪽 제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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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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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집었어 거기 바로 앞에 나이스 두 마리 잡았는데 다야 이게 사이 있는 사람 없어서 우리 제 마지막이었어요 쟤는 팀에서 내 시체에 좋은 총 있다 제 시체에 좋은 총 있어요 아이 그거 있어요 샷건조 하시는 분 보세요 사이가 있어요 아 근데 렉인가 왜 안빠져 총알은 없습니다 주변에 없죠 이제 다시 왜 저 철창이 계속 못나갔지 아이 좀 약간 선글라스 하나 껴주고 이거보다 좀 맵 더 작은거에서 만타조를 쓰면 되겠어 어우 얘 부자네 나다 아 형이요? 그래 얘 버리고 스카 껴야지 어우 형 스카도 먹었네 오케이 오케이 찍어 찍어 이제 니가 여기 애들 더 있을 것 같아 너무 잠깐만 드라마 어디로 떨어져? 드라마 어디로 떨어져? 잠깐 드라마 어디로 떨어져? 아